ㄹ룩 가만히 나오고 싶어요! 아, 세상에 수상까지 종료하는 청춘도! 이번 드라마, 남자주의공을 맡으셨는데요.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이 포즈 그대로 외도 받아보자 je vous rempere vous rempere. 약간 가운데 정면 바라봐 주시면서 하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TV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어떻게 뭐 준비? 네 좋아요. 서류씨가 할 거 다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네네, 다음대로. 고맙습니다. 박수현 씨 무대였습니다. 네, 여하십시오. 준비하는 포즈 있습니까? 아까 박수현 씨 하신 거 보셨죠? 네. 오소시오 이런 포즈 이런 거 없습니까? 네. 아... 네. 네? 네? sais dun은 지연입니다. 아,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 날씨에 맞게 되게 따뜻하고 가위로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정적이고 깨끗한 캐릭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분을 하면서 촬영이 이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싼마이웨이에서 뉴스데스크를 꿈꾸지만 현실은 인포데스크인 최에라 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재밌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싼마이웨이는 5월 22일 월요일 밤 10시 첫 방송 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